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023년은 1월부터 거의 끝인 12월 21일 오늘까지 정치적인 이정표가 많았던 한 해입니다. 잠시 뒤에 1월부터 12월까지 격동의 정치계 이슈를 보도해드립니다. 역시 2023년의 미국 비즈니스 빅뉴스는 2024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의사당 폭동사건에 연루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헌법 원문과 유권자 권리 사이의 충돌입니다. 격렬한 논쟁이 된 이 케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금광일 수 있다는 예상도 있지만 공화당 24%를 포함해 54% 미국인은 콜로라도주 판결을 지지합니다. 약국체인 라이트에이드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좀도독의 얼굴을 잘못 인식했습니다. 손님의 동의 없이 가동한 이 시스템에서는 흑인이나 라틴어, 아시안을 좀도독으로 몰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고 따라서 라이트에이드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케아가 홍해에서 예멘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상품 공급이 지연되고 대체 공급로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인의 군사지원 지지는 민주공화당 사이에서 모두 내려갑니다. 하마스는 입장을 받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인질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막 캘리포니아주에서 여름에 홍수를 겪었는데 올겨울에는 비정상적인 폭풍을 겪을 것이고 오늘 내일 사이에는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는 일기예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해신입니다. 오늘이 이제 21일이고 금요일인 내일이 22일 벌써 이제 프리웨이는 한가하죠. 쉬시는 분들 할러데이 계획 세워서 벌써 어디론가 떠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프리웨이도 길도 어제 오늘 사이에 새벽인데도 굉장히 한가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내일 모레 글피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테고 오늘의 미국에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1년 내내 뉴스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정치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었고 또 경제계는 어땠는가 이건 이제 내년으로 쭉 이어지니까 연결되는 게 뉴스이기도 하지만 맨 앞에는 그런 점들을 좀 이슈별로 아웃라인, 헤드라인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뭐 지금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도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하루 지나니까 조금 더 정리가 돼서 확실하게 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그건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그건 이제 결국은 법원에서 대통령이 누가 될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하는가 그 점에서 본다면 알고 전 부통령과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판결 때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편만 말씀드리고요. 올해 1월 달에 정치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케빈 맥카피 하원의장이 15번의 치욕적인 투표 끝에 하원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9개월 만에 또 물러나기도 했지만 쫓겨난 거죠. 또 1월 달에 한인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 이건 기속감인가 아닌가 이걸 이제 수사하고 2월 달이 됐을 때는 미군이 미국 쪽으로 미국 연공으로 들어온 미국에서는 스파이 정찰 그런 풍선이라고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얘기를 했죠. 그걸 격추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엄청 심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나고 풀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2월 달에 있었고 역시 2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아무도 모르게 깜짝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전쟁 중인 다른 나라를 그것도 미군이 지상에서 군인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는 그런 나라를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고 1년이 되는 그때쯤에서 이제 미국이 지원이 단단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그 광장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걸었었죠. 3월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더 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맨하탄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이때는 지금 사업 비즈니스 기소가 아니고요. 2016년도 선거 치르기 직전에 일주일 전인가 그랬었죠. 스토미 대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허쉬머니 본인과 잠잤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하고 언론과 인터뷰 다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루퍼트 머덕의 뉴욕포스트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돈 받고 기사는 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형사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돈이 선거 자금법과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3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3월 달 하면 아득한 일 같은데 실리콘밸리 뱅크 붕괴됐죠. 완전히 테크놀로지 회사들에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줬고 했었던 2008년 이후에 미국 은행권에서는 최대 규모였던 거죠. 이 부분에 이제 경제 뉴스와 연관돼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고요. 4월 달에는 진보가 위스컨스인 대법원에서 다수가 된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낙태, 민주주의 이런 이슈들이 이제 위스컨스인 주에서는 대법원이니까 많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든 캠페인이었습니다. 판사가 선출직 판사도 있고 지명돼서 인중받고 하는 판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4월 달에 터커 칼슨이 팍스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아 그게 벌써 4월인가요? 그 이전에 이미 팍스 텔레비전이 선거 방송을 거짓으로 알면서도 돈 벌기 위해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화날까 봐 트럼프에게 좋은 보도했고 했다는 것을 사주가 다 고백을 했고 그 사이에서 팍스에서도 제일 터커 칼슨이 강하게 트럼프를 보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정 기록을 보니까 뒤에서는 트럼프를 가장 경멸하고 아주 막 비난하고 하는 그런 텍스팅 같은 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팍스가 나중에도 해가 될 수도 있다 해서 해고를 해버렸죠. 4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팍스에서 해고되고도 터커 칼슨은 돈 잘 벌고 있습니다. 본인의 무슨 뭐 방송을 따로 하고 원래도 그전에도 엄청난 부자였고요. 팍스와 터커 칼슨이 함께 돈을 번 거죠. 트럼프를 통해서 장사를 해서 트럼프는 대신 팍스를 통해서 본인의 말을 본인의 무슨 구경방송처럼 팍스가 다 그 역할을 해줬고 팍스는 막 광고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특정인들에게 왜냐하면 팍스의 시청자는 평균 나이가 68세 100인 교육받지 못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겨우 이제 광고 들어오는 게 터커 칼슨 시간에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 기저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지 큰 돈이 안 들어오는데 트럼프 보고 돈 그러면 이제 열심히 또 그걸 팍스는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루퍼트 머덕도 갖고 터커 칼슨도 주고 셔넨이티 로라 인그램도 주고 해서 돈 벌어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팍스에서 나와도 개인적으로 방송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1월 달에 어렵게 하원의장이 된 케빈 맥카피가 백악관과 미국이 신용등급도 낮아지고 뭐 연방 공무원들 돈도 못 주고 하는 그 데프실링 채무 상한선 올리는 것 이걸 이제 안 올리면 정부가 문을 닫아야지 되니까 크레딧도 나빠지고 그걸 협상을 했네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엄청 비난을 받았죠. 국가 채무 불이행은 피했지만 왜 협상을 하는가 하면서 그리고 5월 달에 론 디센티스가 선거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찬란했죠. 해서 일론 머스크라는 아주 기회를 잘 보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하세요. 지금은 이제 X로 이름이 바뀐 트위러에서 그날 뭐 기술적으로도 엉망진창이었죠. 그러니 5월 달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쓰러진 것 보면 참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이 정치계에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누구나 다 계속 이제 특히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알아야지 되겠죠. 6월 달에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플로리다주에서 기소했습니다. 기밀서류를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 그런 볼룸 같은 왜냐하면 말할라고가 파티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화장실에도 두고 여기저기 두고 했었던 기밀 이렇게 딱 써있는 이런 것들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 그런 거 가져간 적 없어? 그러다 나중엔 기밀 아니야? 하다가 아 기밀이 해제됐어? 했는데 어쨌든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무효로 한 판결도 6월 달에 나왔습니다. 물론 하버드대학교와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것이었지만 그게 이제 쭉 퍼지는 거죠. 7월 달 미치메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꽉 얼어버렸습니다. 그 전에도 넘어져서 다쳐서 몇 개월 쉬었는데 딱 얼어버린 게 81살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과 생일이 생일을 제가 미치메코넬 생일은 잘 모르겠는데요. 해서 그게 이제 나이 때문에 공화당의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얼어버렸다 하는 것이 이슈가 됐고 디산티스가 캠페인 스텝을 해고하기 시작한 게 이때입니다.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리셋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죠. 8월 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째 기소가 됩니다. 이건 2020년도 선거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고 한 혐의. 8명의 공화당 후보가 그 뒤에 이제 미라키에서 첫 번째 토론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 문제로 조지아주 그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됐고 9월 달에는 한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과도 연관이 돼 있는 밥 메넨데스 뉴저지의 민주당인 연방 상원 의원이 이집트에 정보를 주고 돈을 받고 와이프 뭐 엄청나게 비싼 멀셀린스 벤즈도 받고 캐쉬도 받고 골드바도 받고 등등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90세에 정말 말도 많았었던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세상을 떠났죠. 이론 업적이 너무 많지만 조금 더 일찍 떠나서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준비를 하면서 의석을 지켰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는데 피켓 라인에 서서 이제 피켓도 들고 했었던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대통령으로서 처음 한 거니까 자동차 노조의 디트로이트에서의 파업 현장이었습니다. 10월 달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뒤에 수많은 스토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맥카티가 역사상 최고 단임 9개월 하원의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마이크 존슨이라는 루이지아나의 3선 의원이 하원의장 자리에 된 것이 10월 달이고 11월 달에는 민주당과 낙태 권리주의자들이 날개를 달았던 그런 11월 달이죠. 왜냐하면 켄터키 버지니아 오하이오에서 켄터키나 오하이오나 다 보수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낙태 권리를 보호를 해야지 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존 맨신 민주당의 웨스트 버지니아의 연방 상원의원이 재선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해서 그때부터 제3당 후보로 대선 후보로 나오나 했는데 아직은 소식 없습니다. 12월에는 조지 산토스라는 공화당의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 역사상 여섯 번째로 의회에서 쫓겨난 인물인데 그전에는 쫓겨내지 않으려고 희철이 막 애를 써보고 케빈 맥카티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윤리위원회가 그 행동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도저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쫓겨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세금 문제로 기소된 것도 12월 달이었고 의회가 사업할 때 아버지와 연관이 돼서 아버지에게도 돈을 주고 이걸 불법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의 아버지인 조 바이든을 기소해야지 되겠어 하고 탄핵을 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투표가 있는 그날 이제 소환 의회 소환 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거부했죠. 왜냐하면 소환을 공개적으로 하면 내가 가서 모든 것을 다 증언하겠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 연루된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사당 앞에서 국민에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이든 대통령을 의회에서는 탄핵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투표를 했죠. 아직까지 뚜렷한 이게 탄핵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정도다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경제까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경제는 뒤로 미뤄야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봐야지 될 것이 굉장히 많죠. 이 정도를 쭉 오면 여기서 연결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1월 달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적인 여러 가지나 아니면 이제 공화당의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나 이게 계속 문제가 되겠구나. 특별검사가 한 여러 가지 일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낙태 문제 등등 너무 많은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이오아에서 먼저 당원이 하는 코커스 그리고 뉴햄프쇼에서 하순의 1월 달입니다. 전부 공화당의 예비선거가 있고 의회는 이제 상원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상원이 지난 주말에는 할러데이 때 집에 가지 않고 뭐 이거 의논할 수 있을까 국경 안전 거기에 쓰는 돈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또 대만에 지원하는 돈 이걸 한꺼번에 뭉쳐서 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은 어제 포기하고 오늘 그 연방 상원의원들도 전부 집으로 돌아가니까 1월 달이 돼야지 그걸 다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1월이 되면은 케빈 맥카티가 결국은 공화당의 강성으로부터 백악관과 협조를 했다. 결정적으로는 연방정부의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 때문에 하원의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12월 달에 재선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12월 달까지만 일하겠습니다 한 거잖아요. 그 문제가 남아있죠. 임시로 마이크 조한슨이라는 하원의장이 들어와서 임시로 1월 중순까지는 어디 어디에 돈 쓰고 2월 중순까지는 어디 어디에 돈 쓴다 했지만 2월 중순 금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연결되는 이런 정치적으로 굉장한 복잡한 한 해를 걸어왔고 그게 이제 2022년도에도 더 좀 느슨해지지는 않겠다. 더 빡빡해지면 빡빡해졌지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정치계 뉴스였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2023년도에 경제에 관한 문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할 이슈가 바로 이제 콜로라도 대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우리 예비선거 투표용제 이름을 올릴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 그게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또다시 최종적인 판결을 할 텐데 이건 이제 헌법상의 원문과 유권자 권한 사이의 충돌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단순하게 수정헌법 14조 3항을 읽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전부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유권자의 권리가 들어가면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어떤 공직자라도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사람 딱 대통령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어피셔라고 했습니다.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사람 가운데 정말 누구라도 반란에 가담했거나 동등한 행위를 했거나 적에게 도움을 주거나 이롭게 하면 그러면은 이제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들에게 의사당을 공격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공격자들을 공격한 그날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칭찬했습니다. 애국자라고. 그러면 지금 이 헌법을 해석을 하자고 보면 이 폭도들은 미국 의사당이 미국 민주주의니까 미국 민주주의의 적이 되는 거죠. 그 적을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 것도 있고 그 적을 적에게 이롭게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뭐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 이건 선출직이잖아요 대통령은. 그렇게 따질 수도 있고 대통령이라고 딱히 하지 않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한 뉴멕시코주에서 어떠한 공직자가 1월 6일 의사당 사건과 관련해서 커미셔너인데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커미셔너고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아무튼 있는 건데 대상이 그 어피서가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 대통령 수준이냐 그 아래냐. 그래서 법학자들은 보수를 포함해서 헌법만 읽으면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법의 상식 안에서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법학자들 가운데서 페더럴 소사이어티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보수적인 두 사람이 윌리엄 보드 마이클 스톡스 폴슨 이 두 사람도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명확한 논점은 이게 꼭 그 말 헌법이라는 것의 해석도 그 말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미닝을 보면 이게 민주주의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행위였는가 행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유권자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뉴스도 보고 듣고 하니까 최종적인 판결을 유권자에게 맡겨라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건 진보적인 시각을 많이 쓰는 컬럼리스트들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다음 선거에서 안 찍으면 되지. 그게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상원에서도 의회에서도 충분히 대통령을 탄핵을 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의회가 아니라 그 권한을 법원으로 넘긴 거잖아요. 의회에서 탄핵을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이 이미 주어졌었다. 하원에서는 두 번 했지만 상원에서 60명을 못 넘겨서 상원에서 탄핵하지 않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다시 유권자에게 돌아가야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법 그 문구 그대로를 해석을 하느냐. 유권자에게 이것을 넘겨야지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중간에서 법원으로 가서 7명의 민주당 주지사들이 지명을 했던 그런 판사들이 4대 3으로 자격이 없어 했고 이제 9명의 6명이 보수고 3명이 진보인 이런 연방대법원에서 그걸 결정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선두주자인 대선 후보가 출마할 그런 것을 막아 놓으면 이건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라는 해석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를 누가 결정하느냐 연방대법원이냐 의회나 유권자여야 하느냐에서 유권자여야지 된다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 분명히 맞고 헌법상으로도 그런데 헌법에 그것도 유권자를 최종적인 그게 그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민주주의 과정이 잘 돼야지 되고 미국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법원이 해야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나는 자유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당은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무당파인 워싱턴포스트의 컬럼리스트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루스 마커스라는 아주 글 잘하는 여성 컬럼리스트잖아요. 이슈별로 달라서 낙태권 폐지에는 엄청나게 반대랍니다. 그리고 의사당 폭동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핵심이 무너지는 걸 난 목격을 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목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반면에 클레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이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돈을 엄청 많이 받고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클레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이 몇 년 전에 연방대법관들의 봉급을 올려야 지낸다. 의외의 의원들보다는 좀 많을 거예요. 20만 달러는 안 되고 연봉이. 그런데 여러 가지 혜택이 또 많지만 이게 너무 낫다. 아니면 난 그만두겠어 하고 위협 비슷하게 했었던 그렇게 했었던 것도 이 사람은 그럴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컬럼리스트가 바로 이것을 유권자가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루스 마커스 워싱턴포스트의 컬럼리스트요. 그리고 전에 아들 부시 시절에 아들 부시 시절에 맞춰 2007년부터 2009년이니까요. 마이클 무카시 연방법무장관도 유권자가 해야 된다. 2020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공화당이죠. 2020년도에 유권자가 트럼프냐 바이든이야에서 바이든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럼 2024년에도 이런 뉴스 다 유권자들이 보니까 유권자가 선택하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은 이미 유권자의 판단을 다른 방법으로는 제안을 했잖아요. 35살 돼야지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죄임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바마나 부시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멕시코의 판사가 카운티 커미셔너를 공직해 나가는 것을 금지한 판결을 낸 것은 1월 6일 의사당 사건으로 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나 논란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협하는 이제까지 없었던 정치인이라는 것, 이제까지 없었던 정치인 유형이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폭력을 조장하고 자신의 라이벌을 매국노라고 하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엄청나게 취득을 했는데도 너무 엄청난 뉴스들이 있으니까 다 나오지도 못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위 딸 다, 아들 딸 다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정치적인 라이벌을 내가 대선에서 이기면 억압하겠다고 아예 공약을 하고 미국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하고 이런 점으로 보면 굉장히 독재적인 인물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에는 이런 성향을 보면 분명히 이 나라를 창건한 사람들은 유권자가 선택을 한다면 유권자가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무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권자도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락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유권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창건한 사람들은 만약에 유권자가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그렇게 뽑는 것을 막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요. 그런데 그런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인물이 그 정도의 인물이 없었다는 거죠. 미국에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창건한 사람 헌법을 수정한 사람도 거기까지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헌법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일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이번 일로도 지지자들이 또 모였습니다. 왜 트럼프를 박해하느냐. 트럼프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마녀사냥 좀 제발 그만해라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신났죠. 그제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자 어제부터는 소셜미디어에 온갖 판사들 다 욕하고 여러분들도 욕하십시오 하니까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판사 4명의 엄청난 지금 위협 협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메이비 이게 또 나중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루디 줄리안이가 조지아주의 선거요원 엄마하고 딸을 저 사람들이 여행용 가방에다가 바이든 표를 잔뜩 싣고 와서 테이블 아래서 여행용 가방을 펼쳐서 그걸 트럼프 표와 바꿨어. 그래서 조지아주에서 바이든이 이긴 거야라고 엄청 주장을 했었잖아요. 막 비디오까지 놓고 보여주고 하면서 다 가짜예요. 그래서 1억 4천 5백만 달러를 판결하라는 그런 배심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제 보니까 당장 돈을 내라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수없이 앞에 지도자가 폭력해도 돼 저 사람들 나를 이렇게 잘못하니까 가서 싸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사들이 지금 엄청난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요. 이 콜로라도주에서 이 소송을 한 주체는 책임과 윤리를 추구하는 시민 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민주당 유권자 공화당 유권자 답 한꺼번에 포함된 사람을 대표를 했습니다. 여긴 좋아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에게 이렇게 하더니 정말 부끄럽다. 미국을 위해서 치욕스러운 날이다. 트럼프에게 이득이 됩니다. 돈 좀 기부해 주세요. 저 선거 아니 저 뭐죠 그 법 그 자금으로 그 재판 자금으로 써야지 됩니다. 변호 비용으로 엄청나게 지금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반란을 지지한 것은 명백하지만 자명하다라는 말하는 게 더 낫겠네요. self-eviden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디오니 뭐니 다 있잖아요. 가서 싸워라 하는 그렇지만 그 여부는 법원에 달렸다. 더 이상은 노 코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게 콜로라도주는 리버럴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어차피 트럼프가 질 것이니까 16개 주에서 펜딩이 돼 있고 특히 중요한 건 격전지인 미시건주입니다. 미시건주에서도 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아예 또다시 이제 지금 미시건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는 바이든이 이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런 내용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리더는 엘리트여야지 된다. 이 말을 제가 처음으로 몇십 년 전에 들었을 때는 조금 고가 왔거든요. 그 공화당이고 보수인 보수에서 근데 요즘 엄청 미워하죠.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를 많이 비판을 했다 해서 뉴욕타임스의 컬럼리스트 네비 브룩스 씨가 한 얘기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은 엘리트여야지 된다. 고가 왔는데요. 그걸 그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도 있고 컬럼리스트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소지도 있고 하니까 뭉뚱그려서 좀 온건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때의 엘리트라는 것은 그럼 귀족 가문 무슨 부시 가문 무슨 클린튼 가문 이런 데서 태어난 아이빌리그를 졸업한 엘리트 이런 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요즘에 트럼프 시대에 깨닫고 있습니다. 이때의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상식이 있고 교양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폭력을 조장하지 않고 의사당에 쳐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적어도 그러지 않는 어느 정도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메이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가 엘리트일지도 모르죠. 본인이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래 나라가 더 이상 분열되면 안 되니까 손개표 여기서 중단하지 라고 알고가 인정을 했잖아요. 불과 오백 몇 십 표 차이로 졌으니까 다른 데서는 표 많이 받은 주도 엄청 많습니다. 미국이 선거인단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 같은 엘리트를 얘기를 한 거구나. 아무나가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정말로 정말로 막 그냥 사악함이 다 나와버리고 그 사악함을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용기 있음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매너를 갖춘 것 매너를 갖춰서 위선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프로에 치면 위험하고 사악해지는 면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엘리트를 말한 거구나. 제가 요즘에 그걸 깨닫고 있다니까요. 아무튼 그리고 여론은 판사들은 위협을 받고 있지만 54%는 판결을 지지합니다. 공화당의 24%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54% 콜로라도주의 판결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38%는 강하게 지지합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의 판결을 강하게나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 35%입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 이 판결을 지지한다 하는 게 많은 거고요. 이건 미국의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유가브 영국의 아주 좀 공평하다고 평가를 받는 여론조사 그리고 샘플도 많네요. 3,49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여기서 미국의 지도자는 적어도 양식과 상식과 매너를 갖춘 점잖은 엘리트여야지 된다 하는 그게 자꾸 생각나는 게 미국이 지금 브라질만 못하다니까요. 브라질의 올소나로우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똑같이 했었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리틀 트럼프라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선거에서 떨어졌잖아요. 브라질은 이 사람 다시는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미국과 브라질의 차이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42%의 아이오아주의 코커스 멤버 공화당이죠. 트럼프에게 트럼프가 이민자들이 독을 뿌려 이민자가 이 나라를 디스트로이해 이렇게 말한 뒤에 그 말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지지하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대단합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제가 지금 봤네요. 어떤 분께서 미국의 대통령의 나이를 제한하는 법이 없는가요? 35살 미만은 안 됩니다. 35살은 돼야지 됩니다. 그 말씀 답됐죠? 자 그리고 경제 뉴스를 조금 전해드리겠는데 앞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올해의 아주 중요한 경제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인데요. 이건 이제 악시오스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소프트 랜딩 그렇게 미국 경제 어려워질 것이다 했는데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이 소비도 슬로우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했는데 아주 굉장히 좀 탄력이 있었고 이게 2024년까지 조금은 소비가 좀 둔화 되겠지만 그래도 성장 위축은 아니다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11번 이자율 인상한 것에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명의 샘입니다. 한 명은 오픈 AI의 CEO 샘 아우트먼 두 번째는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샘 뱅크먼 프리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갔죠. 샘 아우트먼은 오픈 AI가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최치피티를 만든 지 1년이 됐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너무 이웃만 추구한다 하면서 이 사회에서 안전을 더 신경 써야지 하고 쫓겨났더니 하루아침에 이 오픈 AI를 지원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어 그래 우리가 받을 때 직원들도 워낙에 직원들 대우를 잘해줬거든요. 우리 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로 따라갈까 하니까 결국은 이 사진들을 쫓겨내고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또 이제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든 아주 젊은 청년이었죠. 뉴욕의 연방법원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정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스토리는 업계의 방향에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비전 지금 상업적으로도 좀 우리가 추구를 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어 하는 오픈 AI의 CEO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캐릭터 CEO의 캐릭터 때문에 샘 뱅크먼 프리드는 막 돈 많이 모아서 이 돈을 저쪽에 다른 회사에다 쓰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전과 몇몇 사람 소수의 캐릭터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경제계에서 세 번째는 누가 세계를 이끌지 You know 하면서 악세오스는 걸이라고 했습니다. Man 아니고 Woman. Woman 중에서도 걸. 비욘세가 르네상스 월드 투어를 10월에 끝냈는데 거의 60번 쇼를 해서 5억 7천만 달러 판매 수익 티켓 판매. 테일러 스위프트 경제 파워 투어와 영화 유권자 등록까지 했잖아요. 나중에는 뭐 NFL 경기 보러 가서 막 하니까 그때 물건 엄청 팔렸다고 하던데요. 캔사스 시리 트위스에. 그리고 바비 영화도 핑크 여자 이잖아요. 14억 달러 티켓 판매 세계적으로. 여자는 언제나 경제에서 좀 과소평가됐는데 그게 반전됐다는 것에서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은행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리콘밸리 뱅크뿐만이 아니라 시그니처 뱅크도 있었고 이건 이제 암호화폐 주로 이렇게 하는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전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실리콘밸리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또 시그니처 이런 은행들이 특정하다. 다수의 사람들을 다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화된 것에 너무 집중을 했다 집약했다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은행이 도미노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제계에서 제일 중요한 뉴스는 노조. 열차, 헐리우드, 스타벅스 같은데 아마존, 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3사가 처음으로 했다는 게 역사상 중요했고요. 그 밖에 헐리우드, 호텔 안 한 게 없잖아요. 팬데믹으로 노동력이 굉장히 귀해지니까 이제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들이 파업을 했고 여러 가지 파업할 때는 요구하는 것은 비슷하고요. 게다가 헐리우드에서는 이게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나 배우, 나 작가를 많이 가능하면 대체할 수 없도록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했었고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하나 못 잃은 것은 원격근무, 팬데믹 때 시작된 그건 이제 아마 2024년이 되면 마지못해 회사로 파자마 차림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옷 제대로 갇혀 있고 돌아가는 그런 직원들이 좀 많아질 겁니다. 그 밖에는 뭐 위워크라는 공유 어피스가 챕터 11 파산 신청했고 골프 투어 PGA가 사우디에 리브와 합병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 얘기 뭐 제가 그걸 전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이거 일론 머스크가 이름 트위러 X로 바꾸고 이것도 중요하죠. MBC 유니버설의 광고 책임자를 X의 CEO로 이제 하이어를 했다는 거 그리고 다 잊고 계셨었죠. 오션 게이트 엑스페디션 해저를 타이태닝 저 자네를 보러 간다는 그 잠수 해저 관광 완전히 폭발돼서 여러분 다섯 분인가요 숨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쭉 보면 모든 매사에 모험을 할 분야가 있고 보수적인 분야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밖에 경제 뉴스 짧게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라이드 에이드 얼굴 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연방 무역위원회하고 합의가 나왔거든요. 라이드 에이드가 오랜 동안 제법 5년 동안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어떤 때는 종업원의 휴대폰을 통해서 감시 카메라 등등을 통해서 회사와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세스코 또 무슨 세크라멘토 포함되나요 세크라멘토 포함되네요. 뉴욕 볼티모어 디트로이트 애틀란틱 그리고 시애틀 포틀랜드 윌밍턴 델라웨어 이런 데서 사용을 했는데 거의 이게 누군가가 이상한 행위를 해 훔쳐가는 것 같아 하는 걸 잘못 판단할 경우가 많은데 잘못 판단해서 억울하게 누명 쓰는 사람은 라티노 흑인 여자 에이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무역위원회와 합의한 게 5년 동안은 이걸 안 쓰겠다. 고객의 동의 없이 이제 물건을 훔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감시를 해낸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게 쫙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등을 통해서 종업원들에게 가서 정확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테스트가 수많은 이제 제대로 안 된 결과가 나왔고 교육도 종업원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좀도둑 잡자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다시 그 사람들이 오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너 지난번에 이거 훔쳐갔지 이번에는 안 당해 하고 망신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결과도 예측하기 힘든데 훈련도 안 되고 정확도의 테스트도 없는 상황에서 했다. 너무 많은 잘못된 식별인데 그것도 전부 유색인종이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라이데이드요 지금 챕터 11 파산 신청 중이어서 문 닫은 곳도 많고 뿐만 아니라 라이데이드나 그보다 더 큰 CVS나 월그린 같은 약국도 오피오이드 너무 과다하게 처방전 받고 팔았다 해서 그런 소송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가구가 주로 된 이케아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렸던 그 홍해에서 예멘의 반군 후투리의 반군의 공격이 하도 그쪽의 스웨즈 운하에 많으니까 스웨덴이잖아요. 이케아가. 그리고 그쪽에서 어디서 만들어졌던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게 많겠죠.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도 오고 유럽으로도 오는데 지금 이미 차질이 있어서 그쪽을 스웨즈를 건너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이제 갈 때 60%는 그 레드시 홍해의 스웨즈 운하를 통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세계 모든 무역의 10%에서 15% 정도를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방송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뺐어요. 이케아가 그래서 홍해의 스웨즈 운하를 이제 우회하기 때문에 배송이 늦어질 수도 있고 상품도 제한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알맹이만 뺐어요. 제가. 지금 퀸이피아 유니버시티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같은 지난번에 했던 여론조사와 비교를 해볼 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인의 군사지원에 대한 그런 지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45% 이스라엘에 대해서 추가로 군사지원하는 것을 지지했고 54%가 11월 달에는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12월 다 가지 않았는데 한 달 사이에 한 10% 정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유권자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유권자, 민주당 유권자 71%, 공화당이 71%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45%가 찬성을 했고 12월 달에는 공화당 유권자는 65%, 민주당 유권자는 36%만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164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요. 오차범위는 2.4%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어제 하마스와 우리 뭐죠 그게 협상, 인질협상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마스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는 한 인질교환 없다. 어제도 유엔은 표결 안 한 것 같고요. 휴전을 뭐 당장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외교적인 말의 차이. 프랑스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이스라엘의 목표가 가자지구를 플랫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때 플랫하게라는 게 뭐겠어요. 높은 건물들을 다 무너뜨려서 그냥 평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걸 다시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설명을 합니다. 플랫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테러와의 전쟁 하마스와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민간인을 죽이고 민간인이 사는 지역을 플랫하게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뿌리 내리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프랑스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남가주 이제 내일까지 엄청난 폭풍인 것 알고 계시죠. 물론 남가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동북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내일은 뭐 남가주의 토네이도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기후 변화도 엄청나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름에 비가 내려서 겨울도 아니고 여름에 비가 내려서 막 여름 폭풍이 있었잖아요. 사막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팜 데저드 같은데 그랬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습한 한 해가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가 1년의 강우량이 한 14인치 정도 된대요. 이미 두 배 이상 왔고요.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막이 습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더 샌디에고는 오늘 비 제일 많이 오고요. 산타바바라 로스앤젤레스도 홍수날 확률 많고요. 폭풍의 언덕으로 간답니다. 폭풍의 언덕으로 폭풍의 언덕 지금 읽으면 더 잘 읽을 것 같은데요. 강예진이었습니다.